정부가 오늘 도시주택공급 점검회를 개최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재건축, 재개발 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청년들은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렸습니다. 영끌 주택구입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끝모를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99.6% 올랐습니다. 거의 100%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도심 소용주택 세제 감면 등 주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우리 정치가 주거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